박수 박수 여기 태양의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거기에서 강화합성 작용을 하는 그런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합성 작용을 통해서 녹색이 탄생됩니다 유명 초록 이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초록이 점차 점차 번져가고 물속에서는 산소가 탄생이 되고, 물속에서는 산소가 탄생이 되고, 초공을 인해서 오전증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의 탄생기임인데, 즉, 초공이라는 단어과 사랑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결심이 되어있는 것에 평균이 더 편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이, 직구하고 유흥 위체를 보존하는 직무실처럼,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국가도 해야 되고, 지방 경기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국민도 해야 되고, 또한 전세계 국가의 책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류 보존의 원칙입니다. 또한 유흥위체의 보존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시민들이 옥셋 모두를 통해서, 전세계에 이렇게 6차 경제 혁명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특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옥셋 그린 메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미, SPC 이미지를 통해서, 전세계가 7일 안에, 전세계는, 옥셋 기술 작품, 옥셋 기술, 옥셋 기업들이, 몬스톱을, 몬스톱으로 전세계로, 하나씩으로, 옥셋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큰 국가는, 큰 기태의 교육을 만들어내고, 또한 우주는, 또한의 기태의 교육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은, 변기와, 복생과, 생명과, 이런 명단을, 함께 대기 중에서, 보다, 보다, 어, 보다, 보다, 더, 거름한, 싱그, 보다, 간격을 위해, 많은, 영어의 역사를 받을겠습니다. 지사 마시키기 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식사, 손님들 같이 있어가지고, 네.